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북 대학교 유학생들이 추측이 된 한 비영리 법인이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법원은 공사 재개를 판단했지만 결국 갈등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오포비아, 이슬람 혐오를 뜻하는 말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돼지의 머리를 걸어두거나 돼지고기를 앞에서 구워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시민들의 반대 입장도 이해는 됐습니다. 이슬람이란 종교가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슬람 이야기를 접하는 뉴스는 보통 이슬람권 문화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행태를 조명하거나 또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테러 행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저의 한 주편, 프란치스코 교황을 소환합니다. 교황은 2021년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최고 지도자를 만났고요. 당시 교황은 적대 행위, 폭력은 신앙의 마음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3대 중단 지도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혜영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CPBC의 아들 맹현균 기자였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논란, 갈등에 대해서 이 세 성직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한 줄평으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이거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바로 적어주고 계시네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앞쪽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은 우리 품의 크기를 시험해 보는 것 스님은 큰 마음으로 포용한다 신부님은 우리 교향의 표현 수준 한 줄평만 봐도 어떤 의견이신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 한 번씩 설명 좀 들어볼게요. 사실은 이슬람 사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대구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종주의 문제고 종교 차별이기 때문에 성명서를 좀 내어달라고 대구 참여연대가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안에서도 논의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생각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괜찮은데 몇 분이 이거 성명 내기가 힘들다. 이건 인종주의 문제가 아니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견을 일치를 시키지 못해서 성명을 좀 내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직접 대구 NCC에서 찾아가서 무슬림 유학생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는 부산에서 한 미국 영사가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종교 차별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이게 외신에 필요하면 연락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을 다 반대해 줬다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차별을 하거나 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서로서 같이 기도를 할 때에도 주민들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북구청에서 민원이 들어간 날 바로 또 공사 중심 행정명령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결국 외신에서도 BBC나 CNN나 다 찾아오면서 이게 지금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작년 말에는 결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 조사관이 있습니다. 통해서 사실은 인권이사회까지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사회에서 지금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답변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이 커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아주 그냥 골목 안에서 이야기였는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목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그 갈등이 될 수 있는 불편이 사실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우리가 그걸 문제를 미리 해결했다면 이게 그냥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외신까지 나오고 이런 유연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 인종차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할 정도가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님으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포용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발족해서 김한길 그분이 수석이고 각 도별로 통합위원들을 충북도가 12명인데 동기위원회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첫 회의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얘기를 갔는데 통합위원이라는 자체가 국민을 통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에서 여스님이, 비군이 스님이 지하철에 기독교 전도하는 분들이 혼자 비하를 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비군이 스님이 저한테 와서 화를 내기에 앞으로 그분들 만나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해라.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당신이 예수님의 4대 가르침, 4대 덕목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봐라. 대다수는 모를 거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중2, 중3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 지하철에서 뭐냐고 그 사람들한테 1. 이웃을 사랑하라. 2. 원수를 사랑하라. 3.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4.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4대 덕목이고 가르침다. 그 관점으로 이슬람 사원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렇죠. 다 포용해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4대 가르침과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문수상 고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라. 이야.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음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했는데 남하고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으로 해서 마음이 바뀌면 지금 현재도 우리는 다중교 국가인데 잘 살잖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전에 했지만 정치인들. 전라도 경상도 보수, 진보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대다수 국민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용하고 이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죠. 국민들 마음 자체에서 이런 마음만 있으면 포용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부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양 얘기를 해주셨어요. 먼저 예수님 4대 가르침 저도 잘 모르는 건데 5대 가르침 꼭 이야기합니다. 5대 가르침 꼭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나라 성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의 5대 가르침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양의 표현 혹은 우리 교양의 어떤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싶습니다. 다른 어떤 문화, 다른 종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극단주의의 안 좋은 면만 보고 아니면 또 자기 동네에 집값이 내릴까 그런 이기주의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런 염려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보통 대다수의 이슬람 종교인들은 참 가정적이고 아까 우리가 가정의 가치를 참 이야기했는데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 술도 잘 안 마시고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느님을 아는 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제대로 된 우리나라가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하여튼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행성되었으면 좋거든요. 교양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세 분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씩 결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1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 돌아가고 있는 데는 이주 노동자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논란 다시 한번 되뇌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하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에서 비롯된 사이비 종교 문제 그래서 더 급속도로 확산됐던 일이 있었는데 올 초였죠. 최근에는 JMS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비 종교 얘기로 좀 넘어가 봤으면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락한 사이비 세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같이 활동하던 목사님 고 신천지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그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반환 소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부 지역에 경북대든지 어디든지 사실은 신천지 포교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상당히 그때 놀랐죠. 잘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게 매일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한 600명씩 이렇게 모인다는 이야기를 저는 경대생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걸 듣고는 상당히 좀 놀랐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물론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했지만 과연 교회가 교회다 왔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희 예장통합 측도 사이비 2단 대책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론데 참여하지 말라. 이건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회가 좀 교회다 왔으면 진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서로 위화감이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한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를 느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빠질 수 있었을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또 말씀을 읽는 심지어 목사조차도 저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대학생이든 다른 사람들이 사이비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신 거고요. 신부님,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비 좀 더...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이단 연구소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들은 좀 쉽게 묻어가는 형편인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어렵게 나왔어도 그래도 그가 좋았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천주교 신자들은 같은 직장에 한참 다녀도 서로 신자인지 나중에 모르겠다고 나중에 그래도 신자였나 그리고 성당에 몇 달을 다녀도 어떻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형편에 개신교 신천지 교회는 가는 날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이런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교리상으로는 조금 이상하더라도 일단 인간적으로 끌리는 그런 교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불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단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다 자성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거는 우리 선님, 신부님, 목사님의 성직자라 그러는데 성직자가 될 때 목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의 문제. 목적이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이 된다든지 선님이 된다든지 신부님이 될 때 목적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야라고 합니다. 구원자인데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거고 부처님도 중생 부제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러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바쳤잖아요. 부처님도 당신이 49년 깨달으신 다음에 천하할 수도 있는데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49년 동안 불교를 만든 거죠. 설법을 하고 그렇듯이 그러면 거기 제자가 되면 성직자는 당연히 목적 자체가 남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 상대를 내가 정말로 좋은 길로 이끌고 이 사람이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성직자인데 자기 개인 목적이 되라는 거죠. 결론은 사입이 신천지들, 제임에서 그 제임에서 정말로 목사 등을 보면 자기 개인 사회에 대한 자기가 신이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닌 거죠. 성직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 전하고 정말 가르침, 이웃의 사랑, 원숭을 가르침도 살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사회를 위하고 차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잘 살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직자인데 신문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인성을 마비시키고 자기 사리사역을 위한 하나의 종교가 되었고 나중에 그게 커지다 보니까 가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구원파 이렇게 만들겠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겠다. 목적의 문제. 내가 스님이 될 때, 내가 목사님이 될 때 신문인이 될 때 목적성이 결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사이비 종교의 특징, 또 교주들의 사리사역을 채우는 모습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특히 젊은이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진다고 해요. 대학생들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천지 교인들이 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좀 보게 되었고 저희 알려주던데요. 아예 포섭을 할 때에 그 주변에서 한 대상의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어느 스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스님이 너는 신천지 어느 교회에 가야 된다. 또는 어느 신부님이 너는 저기 공모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 자기의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면서 어디 가야 된다. 이랬을 때 뭔가 솔깃해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아예 몇 사람이 포섭을 하는 그 과정들이 아주 교묘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밀한 포섭 전략.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 방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빠진 사람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매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넘게 교회가 지속되어 오지만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목적인 면에서는 바뀌는 것이 별로 없고 너무 옛날식으로 미사만 강조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천지가 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교회도 참 배울 건 배우고 젊은이들이 좀 더 교회에 매력적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노력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천지나 대순실이나 지금 구원파나 전문청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내가 무용을 하고 문장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북한 내가 평양을 갔다 오고 아리랑 집단 체절로 봤는데 무용상까지 그 체제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국룡심이고 그 하는 애들은 자기 자긍심이 생기거든 새로운 것을 접해주고 시작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야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성기죄에 마음을 맡기고 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워요. 자기가 종단을 우리 불교권으로만 하면 자기가 그냥 교회에 종단 등록하면 돼요. 아마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종단 등록해도 이게 종단은 기독교 한파로 인정할 수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더라도 조금 걸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불교도 너무 많습니다. 400개가 넘습니다. 지 혼자 절을 지어서 자기가 종단 등록을 하는 거예요. 반마종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제 방법이 대한민국은 인증 필요성을 종교 자유 정말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데 그래도 이거를 지금 조금 나는 뭔가 좀 책임감 있게 좀 걸러야 되지 않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사이비 종교에 빠질랑 말랑한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한 번씩 주위에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장에다가 불교관 친구도 있고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때까지는 한 번도 성당에서 느껴보지 못한 뭘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언제 네가 성당에서 네가 뭘 느끼려고 노력을 해봤나? 피정을 네가 언제 가봤나? 교육을 갔나?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종교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자신의 종교에서 그게 빠져가 뭔가 조금 좋은 건 생긴다 싶으면 기존에 자기 시당을 쉽게 버리는 거 그거는 참 하느님 보시기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에 일단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도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남은 그 열매로 남은 그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그 어떤 이건 사실은 저는 오히려 정통적인 교단에 소속된 교회일지라도 저 자신도 제 속에 엉뚱한 이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조심해야 되고 누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내 말만 들어라 다른 말은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저는 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린 다 흔들리지만 좀 더 신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읽고 더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다 보면 저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책이 유일하게 성경입니다만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쪽에 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승인도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젊은이들한테 제도적으로 교육의 문제인데 지금 다양성이라든지 문화가 다양한데 우문한 개구니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교육적인데 지금 쭉 얘기해 봤지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리더그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는 뭡니까? 학생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미래를 위해서 애들한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애들이 건강한 정치인 세계를 가지고 있게끔 교육적인 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회비 같은데 안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20세 전에 이미 나의 중심의 주안과 철학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교육이 안 됐고 입시 경쟁 그다음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애들 학원만 보내고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푸는 기계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게 날라오면 마음의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목사님 요즘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신 현안이 있으실까요? 이슬람 사업 문제가 사실은 아주 큰 인권 주제이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 현장에서 유엔의 특별조사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북구청에서 지금 감리하던 공사 건축사무실에서 2층에 콘크리트 쳤던데 저도 정확히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처음에 4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특별조사관의 이야기가 나와서 8월에 갑자기 하자 보수를 하라고 하고 북구청에서 공사 중지를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들이 종교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인권으로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래서 전혀 무지하고 잘 모르던 것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도 다양해지는 그런 풍부해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게 제일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시군요 스님은 요즘 사회현안 어떤 문제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요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통합위원회 들어가면서 지금 중치 민주당 국민의힘 보면 두 사람들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분녀를 리드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사회현상을 정말로 통합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지금 나라의 미래 지금 오늘 말했던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또 심각하거든요 지금 고령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 우리가 지금 복지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노령연금을 65세 60세를 낮춘다 60세 65세 낮춘다 하니까 대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시끄럽습니다 65세 이상 이후부터는 지금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우리 절여 오는 노부사님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한 푼 더 벌려하거든 이런 사회 문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과 한국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는 만큼 65세 이후에 악하게 부당되는 세상이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면서 이걸 더 보완하게 하고 뭔가를 국민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정치권 안 하고 있는 시점 정말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는 그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인들의 역할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뉴스 요즘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저도 좀 목사 선임 생각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제가 각계각청에 여러분들을 만나뵙지만 국회의원들 따로따로 보면 정말 사람들 아주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참 사람들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모여놓으면 나한테 이상한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제대로 정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나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늘 제대로 된 대화 제대로 된 비판 정말 대안이 있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자기 당론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도신당에 지금 나오면 저는 팍팍 밀 생각인데 그런 시도와 도전을 높게 평가하시는 거죠 이제는 중도신당에 때가 오지 않았나 대구 보수의 심장이란 말은 사라질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대구 민심은 어떤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구 사람도 있으니까 중도신당 만드는 분들은 하여튼 좀 용기를 내서 우리 정치계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그만한 게 더 있다면 우리 종교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나 이런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학원 때문에 토요일 주일 학원 보낸다고 성당을 제대로 못 보내는 이런 형편 또 이슈 때문에 우리 절에는 어린이 법회가 벗어버렸어요 중고등부 법회 자체가 안됩니다 학원 때문에 너무 슬픈 일인데요 이슈 때문에 교육의 문제 너무 평균적인 문제라고 제대로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 때 인식을 먼저 학부모들이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교육하기가 힘들다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데 종교에서 해두려고 그러는데 종교에서도 하기가 힘든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토요일 주일 하루쯤은 학원에 보내지 않고 애들 좀 푹 재우고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 가서 마음껏 이렇게 하느님과 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신부님의 문제만 아니고 제가 30년 전에 95년도 한 근 25 7, 8년 전에 청주 시내에 있는 용하산제 굳이 대행을 했는데 한 3년 그때는 중고등부 초중부 어린이법회가 있어요 주말에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교정 가니까 안 돼요 신부님 말씀 다 하강 가니까 우리 교육 여건의 환경에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국가의 미래는 밝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된대요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정치 국회의회나 대통령 모두가 진지하게 정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 하면서 지금 우주시대에 이 첨단의 시대에 5차 산업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여영의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 대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씩 듣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계신교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었겠지만 불교나 천도교분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늘 이런 대화들은 사실은 아주 즐겁고 오늘도 두 분 때문에 아주 많은 일종일 붙여 일종의 일종의 확산 설정 소감 비율 고맙 낙오 그리고 보 오늘 이발하는 날인데 혼자 빛날까 싶어서 일발도 안 하고 이 자리를 정말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일갈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영애 뉴스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대구에서 보내드린 제3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4편 제주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